이 4명 중에 기구를 좀 더 기대해도 되는지 본인 말고도 있을까요? 저는 올해 지한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홈런을 기록할 것 같고요. 형우야 워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가 있는 친구니까 비슷한 성적은 항상 내주는 스타일이고 로저도 워낙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친구라 아마 작년하고 비슷한 성적에 홈런은 치지 않을까 싶은데 부상 없이 좀 더 많은 타석을 나간다고 하면 아마 30홈런 선수도 3명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선수 같아요. 그게 한 명 같은 홈런은? 저는 지한이가 올해는 지금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한이가 올해는 30홈런 1008점을 꼭 이루기도 소망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 올해는 지한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홈런을 기록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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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